이런 날씨의 시간입니다. 파전의 동동주,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게 되는 조합이죠. 이상하리만큼 비만 오면 파전이 생각나는데요. 장마철에 접어든 요즘 파전 당기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오늘은 비 그리고 파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파전의 관계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소리입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부침 반죽을 넣고 익힐 때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납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소리이기도 한데요. 이 소리가 바닥이나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파전이 연상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리공학연구소에서 실험해본 결과 파전 붙이는 소리와 빗소리의 진폭, 주파수가 거의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파전의 주재료인 밀가루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습도가 높아져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전분,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에 대한 식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파전에 들어있는 성분을 신체 자체적으로 원하게 돼 입맛이 당기게 됩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 파전을 찾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파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고 실제로 오황이나 감기에 효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제시된 해설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전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전의 주재료인 쪽파는 비타민과 칼슘,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해 위의 기능을 돕고 빈혈과 감기를 예방해줍니다. 또 섬유질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대장 활동을 돕고 인체의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파전, 거기에 걸쭉한 동동죽까지 함께 즐기는 재미를 생각하니 요즘 같은 장마철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